네, 최근 뭐 영화관도 그렇고요.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또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수치도 나오더라고요. 뭐 저번 주에는 영화 관련 주를 제가 한번 추천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급 흐름을 카지노라든지 호텔 관련 사업으로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 주가들이 좀 옥석 가리기 시장이 아닌가 해서 과거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화장품이라든지 호텔, 여행, 항공, 수급 흐름에 따라서 모두 올랐었지만 최근 들어서 올해 1월 들어서는 조금씩 주가 자체는 조금 밋밋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실적적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가 주가에 조금 평가가 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엔터라든지 카지노주들을 조금 눈여겨볼 만하고요. 카지노가 대표적으로 산업 특성상 리드타임 자체가 없이 즉각 회복이 됩니다. 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비껴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선점을 해봤고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카지노에 최소 배팅액이 올라간다든지 칩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행 수요라든지 관광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바로 실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카지노 산업을 말씀드리려면 드라백이라든지 홀드율에 관한 조금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드라백이라는 것은 현금을 칩으로 바꾸게 되는 금액이고요. 홀드율은 바꾼 칩을 카지노가 수익으로 실제 걷어가는율입니다. 그래서 딜러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정적인 홀드율을 갖고 있고 드라백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환경을 보시더라도 지난해 영업 환경이 정상화된 미국 카지노의 경우에는 현재 보복 수요에 힘입어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은 분기 실적을 계속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업체들의 영업 환경도 보시면 내일부터 제주와 양양,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조금 허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직항 수요도 증가를 할 것이고요. 중국 상황은 사실 아직은 조금 안개 속이지만 6월 들어서 김포, 한해다 노선도 다시 한번 재개가 되고 일본 하늘길 개선 기대감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VIP들도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1년에 걸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GKL도 있겠고 롯데광관 개발도 있겠고 파라다이스도 있겠고요. 최선호주는 어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파라다이스입니다. 조금 기업들, 외국인 수급 푸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카지노 관련주들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강원랜드도 사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있었고 GKL이라든지 롯데광관 개발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현재 외국인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26일에 12억 원 그리고 27일에 17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3% 증가를 했고요. 영업 손실은 사실 255억 원으로 적자가 조금 이어졌습니다. 국가 간 이동 제한이 계속 있었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호텔 객실 수요가 조금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객실 쪽에서 조금 적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 간 이동 제한이 계속 풀리고 있는 점들 그리고 전체 매출의 45%가 일본인 VIP 비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정캣 활동 등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마케팅 팀들이 현재 4월부터 일본의 마케팅을 위해서 모두 전원이 이동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빠르게 조금 개선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있었던 이미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적으로도 조금 가벼워진 비용 구조들이 실적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시더라도 현재 박스권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15,650원부터 16,000원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 여부가 리오프닝주에서 주가 차별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파라다이스 카지노주 쪽을 얘기해 주시면서 강부하권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16,400원이고요. 다른 카지노주에 비해서 오늘까지도 외국인 양매수가 붙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최선우주 파라다이스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